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경수사 김종우입니다 기출문제집이 나왔죠 여러분 아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정답 체크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출을 200% 1000% 활용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출문제집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강에서 푸는 수험생들하고 지금 풀고 있거든요 너무 반응이 괜찮아요 문제집이 너무 좋대요 시중에 나와있는 한국사 문제집 중에서 제일 좋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아이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번에 많이 노력했거든요 특히 종쌤 한마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답 체크표까지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기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체크표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옛날에 학격생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만들질 않았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문제별로 이렇게 챕터별로 문제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4번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 옛날 서울시 문제는 5번까지 있어서 그냥 5번까지 해가지고 쫙 했습니다 그래서 독기 한국사 기출 문제 풀이에만 있는 정답 체크표 이거 어디있냐 책 뒷쪽에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책 뒤쪽에는 이게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책에 안하고 이거는 어디있냐면 학습자료실에 넣고요 또 어디있냐면 제거 카페에 있습니다 제거 카페 제거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서 정답 체크표 공지사항에 있어요 아니면 한국사 자료실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운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 이거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여기보다는 제가 따로 해가지고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도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수험생도 보니까 아예 아이패드에 가지고 다운해가지고 거기다 풀더라고요 아니면 여러 번 여러분 패드 돌릴 때마다 다운받아가지고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풀이 정답 체크표에게 하는 건데 보기마다 여러분 OS로 분석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하면 안 되고 한 2회독 3회독일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풀 때는 그냥 정답만 체크하세요 OMR카드 하듯이 정답 체크가 이제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내가 몇 개를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틀린 개수로 약점 파악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청동기 시대 많이 틀렸고 구속기 시대 많이 맞았다 그럼 오! 이쪽이 내 약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눈에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 5번 있으면 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문제 지방직 문제 보세요 이번에 제가 진짜 중요도가 있어요 중요도 제가 도끼 한국사니까 도끼가 도끼 3개면 제일 중요한 거 도끼 2개면 보통 도끼 하나는 그냥 그냥 도끼 3개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봐야 한다 그리고 난이도는 뭐? 쉽다 보통 어렵다 이렇게 난이도와 중요도를 제가 이번에 다 넣었어요 모든 문제 다 넣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종생 한마디도 있습니다 종생 한마디도 아 이거 반응 너무 좋습니다 이게 구어체로 제가 수업하듯이 수업하는 말을요 그대로 제가 넣었어요 보세요 문제 너무 쉽다 이사구 나오고 우산구 나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지중왕이 나와야 한다 지중왕 암기투 암기투 제가 다 넣습니다 그럼 10초만에 풀어야 하는 문제다 틀린 사람은 손 들고 반성해야 한다 손 들고 반성해야 한다 심지어 의금부 가야 한다 또는 압수수색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말들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마치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정답과 오답 분석 그래서 제 거는요 오답도 다 분석했습니다 1, 2, 3, 4 해가지고 다 해설을 다 넣었어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이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5번을 딱 풀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나왔다 그럼 여기 또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맞으면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딱 하고 만약에 틀리면 이게 틀리는데 여기서도 틀린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만 맞은 거나 틀린 건 여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O, X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도 돼요 이렇게 체크해도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 매직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직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눈을 얘기하지만 문제에다가는 여러분 아무런 체크하면 안 돼요 어디에다 체크해야 하냐? 해설과 이 밑에 있는 내용에다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합격생 한 거 합격생 한 거 볼게요 문제 부분을 여기 체크하면 안 돼요 근데 필기나 이런 건 해설 부분에 체크해야 돼요 보세요 수험생도 보니까 밑에 해설 부분에 이렇게 체크했죠? 수업 듣고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맞았는지 틀리는지만 여기 위에다 체크 아 이 분 잘하셨네 맞았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체크한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회독 정도 돌리면 된다 5회독 이상 돌리면 한국수사 때문에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한국수사 때문에 떨어질 리는 없다 5회독 이상 돌리면 10회독이면 합격이다 눈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합격생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1번 2번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OXOX로 했는데 이 OXOX는 이거 언제 하냐 한 2, 3회독 할 때 하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정답만 체크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말고 밑에 해설에만 체크해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번호 앞에 여기 여기 있다 체크하면 돼요 맞으면 맞았다고 체크 이거 합격생이 한 건데 여러분 맞았다고 이렇게 몇 번 돌리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 돌렸네 여러분 8회독 하셨네 그리 각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8회독 하시니까 근데 머리 좋으신 분은 5회독만 해도 됩니다 5회독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나는 조금 아니다 내 머리 믿지 않는다 그럼 10회독까지 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페이지는 600페이지네 페이지는 600페이지인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가 250문제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 있죠 문제 풀다가 모른다 왜 이렇게 문제 풀다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아니면 카페 아니면 뭐 유상통 강좌 Q&A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줍니다 제일 빠른 건 이거예요 제일 느린 건 이거고 제일 느린 건 카페고인하고 그 다음 제일 빠른 건 카톡입니다 카톡 매일 보니까 수업할 때는 제가 못 해주는데 수업 없으면 바로 제가 답변해 줄 거예요 그날 안에 웬만하면 답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나 절 이용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답변해 줄 테니까 절대 이런 거 안 됩니다 25페이지 3번 문제 뭐예요 몰라 내가 이거 맨날 갖고 다닐 수 없잖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맨날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진 찍어서 무슨 건지 잘 모르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바로 답변해 줄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여러 번 풀세요 여러 번 푸세요 여러 번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풀지 말고 저하고 함께 기출 수업 들으면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종훈 강의 중에 제일 좋은 게 기출 강의라는 거 아시죠 기출 강의 이제 스타트하니까 기출 꼭 수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기출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강의 그러니까 제가 강추하는 강의니까요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5배속을 들으면 금방 듣습니다 60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수강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기출 강의 스타트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저와 함께 기출 강의 스타트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체크표 기출 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잘 활용하세요 이거 이거 잘 활용하시고 조우생 한마디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에서 열 번 푸시면 된다 모르는 문제는 전화 줘라 아 전화가 아니죠 카톡 줘라 그러면 된다 하오? 하오! 좋습니다 그러면 아 이 TCC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기출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기출 수업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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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